9월 2일 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출산과 육아장려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위생사 등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병의원 특성상 해당 정책들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사업주가 치과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육아휴직 지원금 870만 원, 근로기간 단축 지원금 480만 원에 달합니다. 취업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위원회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분과학회에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들과 취업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이들은 각 수련병원 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보경 대한통합치의학회 회장이 최근 박태근혁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통치학회 측은 정규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배출시킬 수련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현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5개 필수 전문 과목 수를 3개로 축소하는 등 수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덱스 2024가 오는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군산세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치과 환자의 나이에 따른 치료 접근을 대주제로 개최되며 사전 등록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임플란트 생산공장 오렌지타워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생산총괄본부 소속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임플란트 생산 라인과 제품 전시관을 견학하고 오붓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가족애를 다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가 오는 9월 28일 목요인 연세대학교 일대에서 동문회 창립 50주년, 연세치의학 109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50주년 기념행사는 스승에게 기를 묻다를 주제로 한 특별 임상강연회와 연세치대 동문들로 구성된 연하 뮤직페스티벌로 구성됐습니다. 서초구 치과이사회가 지난 8월 22일 회관 개관식을 치렀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호덕 회장을 비롯한 서초구의 임원진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서울시 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법령이 정한 일정 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위생사는 각각 직역별 현장실습을 총 320시간 이수해야 하며 치과기공사는 160시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11월 2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개소에 5세부터 7세까지 미취아 가동 1,000명을 대상으로 꿈나무 어린이 충치예방교실, 찾아가는 어린이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9월 한 달 동안 이신숙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병원을 찾는 환자와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적 봉사와 문화 기여를 실천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동남보건대 치위생학과는 학과장 신혜선 교수와 학생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사는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강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했습니다. 김천대 치위생학과는 부산 디지털 치의학 인재양성원에서 진행된 2024 디지털 치의료 전문 인재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김천대 4학년 재학생 8명이 참여해 디지털 치의료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실습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치과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오스탄 임플란트 임플란트 임플란트